어 녹화 버튼을 늦게 눌렀어요 칠 버리고 3원패어 숨겨주고 어머 잘 숨겼다 원패어가 이렇다니까 이렇게 3봉으로 갔어야 일단 3봉 자체는 높지 않아요 원패어 투패어 그 다음에 봉이니까 아니 집을 변하게 기다려주면서 이 정도는 뭐 크진 않으니까 일단 가진 돈에 비하면 크잖아 어머 커졌잖아 헐 어머나 이제 올인이 들어갈 어떻게 하지 집 안되고 헐 죽는다 끝났다 이제 8봉 이상이네요 죽었으니까 어머 내가 이겼대 어머머머머 어떻게 된거야 카원 케이 원패어로 79억대 부자를 만들 수 있을거면 나 지금 덮고 나가서 지금 딱 이건 제가 잘한거 아닙니다 빨리 접고 나가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원패어 못버리죠 소중해요 풀 7 풀 가요 여기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아원 가지고 또 시위 들어오는데 괜찮아요 뭐 쫄더라네 풀 쳐주지 약올리게 콜만 Course slept 자 제가 지금 마üss거든 이것이 아쩀 을 됐을 거에요 태가 낮으면 다 죽죠 아툴 라고 인정을 해주는거죠 아원 이수 pic 카원으로 그렇게 센돌ыв oc를 찍었던 분이시니까 하지만 저와 이렇게 바뀌었죠 에서 손톱은 이렇게 바꼈쇼 이 분들이 저한테 오면서 제가 안 둘 계단 올라간 느낌적인 느낌 이것은 버려 버리기로하구요 이렇게해서 원패어 숨겨주고요 원패를 먼저 숨겨야겠쯔 다이안은 3개 멀어지죠 플러시와 멀어지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4 5 6인데 7 들어오면 8이 스트레이트가 가능합니다 1억도 안넘었네요 이제 판돈 전체 판돈이 1억입니다 어머 너무 사스러워 여기서 풀 한번 쳐볼께 싸니까 약하면 죽는거에요 어머 하프 나오죠 꺾는거야 그럼 봅니다 눈치게임 눈치게임 이렇게 하는거겠죠 만약 분이 안좋았으면 죽었어요 그 투자 비용으로 찌르고 들어간거에요 자 한번 스트레이트 한번 눌러볼까요 3 들어와라 3 들어와라 3 하나도 안보여요 일단 백스트레이트가 그런지 남의 폐도 좀 봐야되요 하프 나오죠 지금은 뭐 곤란한데 이러면 골만 안 하프잡이네 하프연주자 나왔어요 5원폐요 어머 난 그냥 가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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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겠습니다 245 아유 245 45만 붙일게요 모양 숨겨주고요 5원폐요 합 나도 합 5 5 5 50 콜만 받을게요 아 이거 먹어도 더러운데 풀 이제 쫄죠 다이 꺾죠 여기도 안 꺾고 그거가 마우지 떴어라 어머 다이예요 다이예요 풀 별다방 미쓰리안 아니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저 이제 부자니까 막 질러대겠습니다 남들 하프정도 부유층끼리 모여있어 볼 볼 자 67 얘들이 제 패를 볼 때 지금 67 제이큐어 이렇게 되니까 요즘 포플러시전 4장에 1장에 크로범으로 오면 크로다가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프정도로만 어머 왜들 그래 볼 난 아니에요 이거 안 뜬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 너무 지금 돈이 크잖아요 한 플러쉬 타이로 먹네요 그래도 에이스 플러쉐네 어 잘 피했어요 똥 잘 피했죠 음 잔매로 이렇게 이기다가 큰 거 한대 맞고 작살나는 순간 있으니까 우리 피하기로 해야 그런건 느낌으로 눈치로다가 감각적으로다가 피해 주기로 해요 다이아 5개 깨졌네요 이건 죽을래요 너무 너무 보잘것없다 2 3 4 5 6 7 빠졌고요 3 4 빠지고 7 빠지고 이렇게는 좀 그렇죠 그리고 모양도 그렇다고 없고요 다이아 1 2 3 4 많이 빠졌죠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3개면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다이아 홀 이분은 지금 돈을 이렇게 묻으러 오셨는데요 음 바구니 대 대란 말이야 이렇게 오셨어요 협조해 드릴 테야 많이만 주고 가서 4억 7천 이거 담아주세요 이렇게 신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어머머머머 아름답잖아 티 안 내야 돼 풀만 받아요 여기 다이아 꽂히면 안 되겠죠 여기에 이제 애들이 스트레이트 뭐 이런 거 떠야 돼 애들이 얘 또 풀 나와줘야 돼 콜로 갑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다 콜로 가네 아 이거 판 못 키웠다 그러면 풀로 풀로 예 얘가 이제 가 눈이 동그려집니다 여기 4억 당그시네요 오늘 예 당그시였어요 어머 10억 버셨네 또 어떻게 버는 거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난 이제 100억대로 올라 해둘 4, 5, 6, 7, 8, 9 가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5, 6, 7, 8, 9 가볼까요 그렇게 가보자고요 그로벌을 숨겨주기 위해서 5, 6, 5, 5, 5, 5, 3, 4, 5, 6 갈꺼 2, 3, 4, 5, 5, 5, 6, 6 어머 웬일이니 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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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뭐 가능성이 좋지는 않네요 판도 어머 하나 둘 셋 넷 여하튼 뻥카로 한번 찾으세요 이거 뭐 돈도 별로 안되고 쫄깃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 장 들어오면 그거기 때문에 노려주는 효과를 있는거죠 무슨 얘기니 에이탑이잖아 풀 한번 질게요 제가 계속 어머 콜 하지마 한번 일부러 들켜줄 필요도 있다고 해준 짜투르 너무 무리한거 아니니 짜투리도 내가 그렇게 해줬니 너를 자 이거 걸려준거 축하받을 일이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뭐 저렇게 할 때 애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케이블에서 넷마블 포컬은 좋은게 보여서 좋아요 뭐 버렸는지 기억이 도통 안날 때 꼴만 별로 없잖아요 8원이고 제이 밖에 없고 짜투르 풀 짜집이 또 하나 빠져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그렇게는 못해요 센 모습 보여줄테야 어머 이렇게 잡아둘리니 어머머머머 둘이나 콜만가봐 자 또 한번 풀 해볼게 많지 않잖아 합 합정도 부담없게 이럴때 다이 해주는거야 합기도를 배워왔네 합기도 자 어디서 기도보다 하니 합기 미안합니다 이런 유머 강요해서는 안되는데 영어를 구걸해서는 안되는데 그런데도 해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며 반성을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있으미 재미도 없네 계속해서 왜이러지 엉? 마툴? 어디서 삥질이니 풀질해야지 우린 도배사 도배해야지 격지발라야 듣거아니니 풀 자 한장 남았죠 여기 깔린게 4장이면 히든 받는다는 얘기에요 풀 콜만 받아 100억대에서 내려오니까 허전해 못쓰겄어 짜몽이잖아 다이야 못이겨 자 얼마 어머 어머 럭키 휠 다섯팔에 한 번씩 온다는 그게 어머 이걸로 보는게 더 빠르겠는데 그 다음에 없죠 자 자 자원 6 7 8 9 7하고 10 들어오면 되겠는데 삥 일부러 싸니까 지금 풀로 쳐준다 5 6 7 7 들어오면 되요 풀 어디서 삥질이야 콜 콜 4 5 6 8 9 4 6 6 7 다이 다이 콜 무엇이 느낌이 왔죠 여러분 왜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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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담이 오늘 많이오네요 마담 굉장히 많이와 크로버 오 크로버 꽂혔어요 애들이 보는건 지금 크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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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무서워하라 뉴 자 크로버 하나 둘 두개 밖에 안넘어요 콜 콜 어두워지죠 제 낯빛이 콜 콜 콜 콜 콜 어 뭐그랬까 마토가 지금 안돼요 애들이 지금 다 쎄보여 음 물좀 먹고 오게 아 다이 콜 빙 자 다 오린 다이 다 톨 흠 흠 흠 흠 흠 흠 어우 좋은디 K 개나 줘 버려 3 4 5 K 버렸습니다 K 저 과감히 K 버렸어요 자 4 5 4 5 어휴 콜만 콜만 이따건 키울 팩이 안되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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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지 뭐 푸질도 뭐 다이 둘러마 개패 도그패 눈벌이 뻔했잖아 흠 미련 남아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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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억 따위 먹지 않아요 플러시로 1억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좋아요 자 이렇게 갖다 줘 7 8 4 음 개패 콜만 한번 받아 볼게요 어 마담 원패어라도 포치만 한번 가보는데 프리를 왜 자꾸 키우니 1억도 안됐어요 판돈 자 꽂아봐 10JQK 어머 이러면 또 비싸지 않으면 따라가요 콜만 가 콜만 너도 콜만 콜만이야 그렇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양쪽 방향 풀이잖아 뭐 상하게 쫄고 어머 나 다 뜬거였어 몰랐잖아 다 받았었어 아유 나 정신이 없다 음 플러시잖아 얘는 지금 큰돈 못먹네 좋아 이번엔 내가 어우 이 방에서 3이구나 돈으로는 맞 논 Superman 음 음 으응 으응 아흐 아흐 스트레이트 좋아하지도 않는데 6,7,8 했더니 8 6,7,8,9 짠 6,7,8,9 짠 6,7,8,9잖아 뭐 안 벌었으면 6,7,8,9 сто 6,7,8,9 짠 5,6,7,8,9 자 5,6,7,8,9 짠 약 올리니 5 밥 음 싸잖아 자 카원이 있길대 6원이 있는데 뭐해? 아까 내가 막 이상하게 치니까 빙다리 핫바지로 봤지? 동작 그만 뭘 버려야 되지? 111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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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래 갈테야 이렇게 어머 10.2.2.2.2.1 자 풀! 처음이니까 처음에 풀 쳐도 굉장히 쌉니다 뭐 어? 1억 넘어 썼는데 봤어? 이번에 누가 먹든 요건 좀 좀 괜찮은 어머 10 들어왔잖아 다시 빙 신선해 신선해 신선하다고 말해봐 따라해봐 신선 콜 콜 되게 많아졌잖아 45개 넘어갔다고 어 뭐 뭐야 아투? 아투 맞지 삥 하 응? 오 린 응? 다이 플러시 아유 어떻게 안보이냐 플러시네 잘 죽었죠 호상해요 프리드 대왕 1호 자 자 이건 당연히 고민하면 안 돼요 뭐 버려야되나요 이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자 투표가 들어왔지만 찢어야되는 이 아픔 어머 사 안 버렸더라면 뭘 버려야되나요 다시 물어봐주세요 제2를 버리라고 제2 벌 벌 집이었는데 아니 집은 아니구나 어차피 사봉이었겠구나 그래요 흥분하니 알기로요 걸 자 안 높아야네 어어 3억 할 수 있잖아 놀라지마 나 100억대 자산관라니까 헐 헐 헐 헐 다 따라가는 분이 그냥 11억 넣을 수 있잖아 우리 자 집보고 한건 아니고 그냥 삥 헐 헐 무슨 플레이야 이게 난 다이 누를거다 헐 헐 어머 뭔일이래 왜 왜 그런데 어머 어머 무슨일이야 이게 200억대 어머 왜그래 음 나만 뭐 잘한다고 그런게 아니라 상대가 못해주면 내가 기본만 해도 이긴다는 또 진리를 또 얻었어요 무슨일이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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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크로바 4장 어머 어머 2장 남았어요 카드는 자 근데 크로바가 하나 하나밖에 안나와있죠 풀 가야지 무슨 헐 자 헐 자 아 크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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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하게 가야돼 6구에서 강하게 쳐줘야돼요 헐 헐 어머 다 풀이야 에이 풀이다 헐 자 이거 투자 개념인거죠 음 뒤에 이렇게 아 안 변했잖아 나 또 아까 친게 있으니까 나 풀 가야돼 풀가면 38 36억 돈으로 죽여야돼 돈으로 이해가 나오는거 봐야돼 봤는지 다이 무슨일이냐 오늘 무슨일이야 300억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넘자 넘자 무슨일이냐 오늘 이게 무슨일이야 What's going on 응 2 3 4 5 어머 웬일이냐 어떻게 버려야돼 하트가 이렇게 가자 2 3 어머 이거 몇번 붙여야되는데 하트 찢어야되 할수없어 하트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3 4 5 6 어머 웬일이냐 웬일이냐 7 어머 이게 무슨일이야 3 6 7 인데 얘들이 이제 좀 처음은 풀 쳐도 얘들이 놀라질 않아요 콜 콜 얘들이 근데 뭐 플러시 뜨는 순간 저는 이제 가평은 잣 되는거에요 콜 콜 콜 콜 콜 히든까지 못보게 해야 돼 빙 빙이죠 꼬시는 빙은 아닌거 같아요 풀 한번 쳐주고요 다이 꺾고 다이 꺾고 이렇게 됩니다 어머 으흥 판매공 넘었어 안 넘었어 빨리 얘기해 봐 봐봐 봐봐 치워봐 어머 목절 자 한번만 더 넘어가자 1억 얼마만 2억만 따도 그냥 넘어갔나 어 자 스텐 가져가고 가져가야겠지 근데 이거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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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붙이고 어머 어머 자 근데 모양은 좋아요 애교 얘기봐 나야? 아니잖아 볼 풀이지 왜그래 자 기세가 세니까 콜 어머 97 콜 하프 풀 애들이 약하니까 약하게 우니까 콜 여기 스트레이트도 보고 있고요 트리플이야 어머 예 아 스트레이트 됐네 4,5,6,7,8 콜만 6억 정도 받을 수 있잖아 어머 웬일이니 나 300억 원 거기다가 또 보너스까지 럭키 휠까지 미안합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당신도 못한 거라든가 1위장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9,10 이렇게 갈까 8,9,10,8,9,10 그리고 같은 번호니까 이거 90제이큐 버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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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심했어 어머 줄이야 어떻게 하면 좋니 나 풀 어디서 책질이야 도서가냐 술 한번 더 가 어머 이건 할 수 없어 15억 담가 400억 넘길래 욕망이 꿈틀 때 또 다른 목표가 생겨버렸지 뭐야 400억 넘어볼테 자 이걸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서 248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4를 꺼내주고 4,5,6,7,8 어머 10원 10원 3명인데 나 뜨겁게 콜 그런거 하지마 이거 받을 필요 없는데 왜 받아요 다이 이렇게 드시고 얼마 드셨다고요 6천만 드셔요 지갑이 아까 너무 얇더라 뭔가 이렇게 바람을 풀어서든 아니면 돈을 채워서든 부풀려주고 싶어서 한번만 그렇게 한번만 계속 채우지 못하겠고 7,8,90 갈까 간다 하트 모양 숨겨줬으나 어머 에이스 어머 풀 풀 풀 풀 풀 풀 풀 다이다이 그렇지 그렇게 할 거잖아 계속 내가 땄잖아 어머 잡수 아파 3천만 지갑이 쫙 달라붙은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벌려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자 축하드려요 같이 잘 살아야지 나 이 방에서 1등이네 자 이렇게 모양으로 가야되겠죠 크로 스페이드 빙 풀 왜그래 왜그래 저러 힘들어지겠죠 풀 원패어 풀 자 이번엔 또 받을 거에요 아까 기억이 있고 30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네 그리고 뭐야 어머 예상을 다 깨고 보통 실력들이 아닌데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야 나 이렇게 센 분들 이기고 있어 367 345 345 어머 어떡하면 좋니 556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345 6 들어와라 어떡하니 자 모양 깨져나가죠 앞으로 2장에 하트하트 들어오면 되는데 풀이지 왜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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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가진 분이 왜그러세요 3원 3원 풀 왜그러세요 아이고 풀 가야지 풀 풀 어머 아잖아 풀 아원이길 아원이면 어머어머 어머 어휴 다이 아 두 어 이렇게 됐죠 그렇게 아우 어둡도 안보인다 나 눈이 왜그러서 침침하지 4 456 해야 되나 아냐 모양으로 가 모양 그러고 봐 이게 모양 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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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래 세명이니까 또 놀아줘야 돼요 콜 죽어버리면 또 이 사람들이 안하고 나가는 수가 있거든 자 아 5678이었는데 콜만 뭐하는거지 우리 지금 이거 나 뜨거워서 어디 얘기도 못해 어머 플러시잖아 이러지 질러 질러 질르라고 질러 또 한번 질러 질러 어머 이리와 간만에 피소식 가뭄에 콩나는 그런 느낌 소문났나 고수 떴다고 소문났나 자 도장깨기하러 온 줄 아나 자 원페어를 숨겨줘야죠 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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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谁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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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tti 뿅 뿅 opedia 골 잘거 잡아 다이 희망적이지 않아 골 어떤 패를 잡아도 안죽는분들은 계세요 골 빈 다이 안경을 써도 잘 안보여 심청이가 내 딸인줄 알았어 왜그랬을까 스마트폰을 최근에 바꿨는데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하트 숨겨 구원의 하트 좋아 별로잖아 불 불 불 구원 그닥 별로 좋진 않은데 사실 안좋습니다 안좋아요 하트 2억 받을 수 있잖아 그정도 돈 있잖아 네고들 끄떡없잖아 뭐 눌렀니 방금 나 얼마 들어간거야 돈이 고민 고민 어머머머 너 오리니까 내가 죽을래 음 음 음 텐투로 그렇게 하시는게 어느 텍사시 지방에서 토커 배우셨는데요 자 원패을 숨겨주고요 짜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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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없지 어머 모양 화려하잖아 강하게 당하잖아 압박을 해줘요 다 콜만 받죠 폐가 별로였다는 얘기죠 자 거기다 짜투로 한번 밀어 줘보면 괜찮죠 그렇죠 별로였다는 얘기가 콜만 따라줬다가 히든에 뭐 안 땄는데 콜만 받았다는 것은 그냥 자신이 없기 때문에 까나보자 까나리 액젓 먹고 까나보자 갑자기 떠오른거라고 써먹어봤는데 별로잖아 까나리 액젓 먹고 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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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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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번 남았죠? 풀 한번 가봅니다 어머 11억 그래 거기까지만 고민인데 근데 뭐 바라본거야 7 8 9 10 J 까지 됐잖아 안 떴지? 꽃이 난 느낌 들어서 애들이 줄게 어머 무서웠잖아 10억 벌었구요 안녕 긴 말 못하겠어요 안녕 또 우리 셋이 남은 개인가 어머 아름답잖아 모양 화려하잖아 프랑스에서는 오 액면도 아름답잖아 아니 이거 애들 쫄면 안 돼 에이 내가 키워야겠네 콜로만 가네요 어머 얘들 뭐 떠라 제발 얘들 뭐 떡기를 집 떡기를 5집이 10집이면 내가 죽는거야 어머 얘 10집 아니길 5집이길 갖고 있었을거야 뭐 오케이 10집은 아니길 어머 10집이잖아 내가 우려하던 그런 일이 딱 기사회생 뭐라 기사회생 구입될까 이럴 때 축하합니다 이런거 뭐 없나 낮 뜨거우니까 축하해 어머 쿨한척 나이스 보통이 아닌걸 뭐 이런거 해줘야되는데 그게 없네 아 누구였어 여기였어 여기였어 아 여기였지 아 띵 콜 콜 콜 다시 소심해졌어 어머 자 풀 아 5집이었으면 재밌었었는데 풀 풀 다이고요 다이고요 오케이 기세가 약했잖아 천만 야 다시 가져갔지 이거 뭐 줬나 했더니 지금 잔도 느껴지고 손처럼 속상하게 만들테 3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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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 한번 떠보자 3 포카 3 3 3 3 여기 빠져있네요 풀 그럼 이제 애들은 알아요 대충 뭐 3 뭐 떴다 아니면 케이버 떴다 이러고 어머머 하나하네 아 너무 쎈데 근데 얘가 뭐 잡았네요 어머 올이냐 2억 도냐 길을 죽여야돼 얘를 받을 수 밖에 없죠 올인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는 나 책 좋지 콜 얘가 뭐 잡았네 얘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잖아 나였어 주인공은 나였다 규 음 나였어요 주인공은 바로 나라 규 엎어 엎어 배가 살짝 고픈데 밤에 먹으면 좀 안될거 같고 Tur 뭔 줄 알고 콜 콜 별로 없죠 이건 죽어야되는 폐요 2,3,4 5,6이 들어와야 근데 2장이 쭉 삥이니까 가는거지 뭐 아름답잖아 2천만원 누구든 먹어. 아해. 아해. 다행. 못쥐겠어. 땅 파봐. 그 돈 나오나. 못쪄. 자, 이번에 막 키우고 싶었는데 다들 안 키우고 막 콜로만 가니까 많이 못 잡았네요. 이번 리벤지 매치 한번 해야 됩니다. 4567. 아, 고민인데. 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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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8. 38. 38. 38. 38. 하나씩 나와있죠. 38. 2. 3. 5. 38. 어, 헉. 애매한 거. 괜히 되게 애매한 거. 어머. 왜 또 풀치니. 3. 5. 이렇게 쪽쪽 빨릴 수도 있어요. 얘가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어, 콜만. 얘는 또 치고 나오죠. 어머. 난 다이. 뭔데. 왜 그랬어. 자네 왜 그랬나. 아, 나 근데 어차피 원패였고. 그치. 요 분이 살려주신 거예요. 돕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 사회에 온종있는 세상. 자, 2, 3, 4 가보죠. 자, 모양 숨겨주고요. 자, 플러시. 1, 2, 3, 4. 5. 5. 5 하나 두 개 빠져있고요. 5가 2개가 나와있다는 것은 그닥 학력적으로 좋진 않다는 얘기죠. 4, 4, 9, 4. 집이라고 우기고 싶겠죠. 5가 아직까지 하나, 5. 안 떴어. 얘가 풀 계속 뜨죠. 얘가 죽지만 말아. 난 죽을 테. 짜파. 잡싸! 아 400억 문턱을 넘어야되는데 다시 400억 넘어져야되요 자 이번엔 압박축구로 변신하겠습니다 압박 자 오케이 압박치기 좋은 패인데 자 스페이터 하나 두개 나와있구요 스페이터 아직까지 많지 않아요? 자.. 다들 뭔가... 화이트표 이상 잡았나봐요 자..어머 합홀 14 나 안뜨면 자 많이는 안 빠졌어요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다행 못죽으면 그게 자라는건가? 죽을 땐 죽을 줄 알아야지 좀봐 후우ensemble 그래도 이건 아니야 너흰 아니야 1 2 3 4 5 4 그걸? 아직까진 화려하지 않아 어머 왜 가야 되니 걸 Witch 잡수들 마음껏 잡수하들 죽어 줄을 내어줍니다. 사 아기 같잖아요. 겁나잖아요. 불 불 하나 둘 셋 네네 불 불 풀친거 애들이 느낌이 안 떠서 큰일 났다. 내가 좀 쎈다는 느낌. 어머 얘 봐. 줄 아 나 얼굴 색도 노랗게 변하니? 안 쪼네.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쫄고 그러지 않는다는걸 오늘 또 배웠어요. 처음 배가 없을땐 모양을 숨겨줍니다. 가투 불 모양도 좋죠? 불 세개가 불 불 약합니다. 너까지 오래 작업하다 보니까 아까 컴퓨터 작업을 좀 오래 했거든요. 아 아 하아 369 369 369 369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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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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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6 5 5 5 5 6 6 6 6 6 6 7 7 8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4 12 14 GTA 18 14 14 15 10 15 15 어머 다이 다이 헐 그쵸 봉이 높지 않다는걸 항상 잊지말라구요 거기다 케이 카봉이면 막 세게 느낌이 오거든요 원페어 투페어 봉이에요 높지 않아 험 한 양만 넣으면 막 포카 뜰거 같으니까 막 높게 느껴지는데 거길 어 이겨내야 된다구요 질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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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이 없겠네 하나 하나 나왔어 풀 풀 풀 풀 어머 빙 약하고 풀 얘는 항상 풀지도 않으니까 풀 한번 강한 모습 보여주고 꺾어 아웃하고 히든해 가서 더블에만 줄어내드리고 또 풀쳤어요 뭐 잡았네 6 7 8 9 10 나 백줄이야 얘 지금 6 7 8 9 10이면 전 좋아요 자 콜 콜 오케이 콜 받았죠 콜만 받았어요 연탈이구요 얘가 제발 6 7 8 9 10 요 스트레이트 길 얘는 3 4 5 6 7 이고 제발 그래주면 제일 좋아요 풀 한번 더 콜 제발 6 7 8 9 10 예 그렇죠 예상 적중 6 7 8 9 10 5 5 5 5 6 6 7 9 10 500억 미치겠다 이러다 털옥 되는거 아니 천석지기 되는거야 천만꾼 뭐라 그러자 천천석 천마지기 뭐야 땅 많은 사람 천석꾼 뭐라 그래요 빨리 얘기해봐 알면서 숨기지마 알면서 어머 모양 숨겼어야 되는데 숨겼어야 돼 난 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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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쪽 빠질걸 음 그래요 다이 아 두판만 두판만 더 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5 1 2 3 3 2 3 2 3 2 3 2 3 붙이고 다이아 숨겨주고요 어머 모양 아름답잖아 밀고 갑니다 풀 한장만 더 꽂혀주면 3원 저는 또 풀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 펑카야 펑카 어머 얘 집 떴네 콜만 가보자 아 가보자 얘 근데 떴어요 집이에요 집 아 풀 나와야죠 너 먹어 못 이겨 액면을 줄 가지고 떴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떴잖아 읽었어야지 그럼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봉 가지고는 저렇게 너무 자신 있게 못 치거든요 물론 그렇게 뻥을 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아이들만 봐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민서 자원 숨겨주고 하트로 맞췄습니다 마담 못 버리잖아 원래 근데 버리잖아 저는 놀랍죠 골 골 골 골 골 벌써 두판 치는건가 어 하나 둘 셋 여긴 해 안 된다 골만 시면나 뭐 뭔 소리야 찌직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 좋은 거 뜬단 얘기인데 먹으면 많이 먹는다는 얘기인데 한 판만 더 가볼게요 찌직소리가 났으니까 얼마 찌직소리는 왜 난거니 이걸 먹어봐요 인건빛 안 나는 거 왜 먹었을까 자,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서 비짜루 비짜루 아니고요 비짜루닷컴 가수 비에다가 짜루 어머 어머 콜 먹어도 뭐 좋지도 않아 기분 좋지도 않아 네이버에서 비짜루닷컴 콜을 왜 봐니 니들 한 판만 더 아까 찌직소리가 났는데 그거 뭐 기회가 온다는 얘기 아냐고 혹시 그런 거 아냐고 그런 거 아냐고 칠원 칠원에다가 모양을 맞출게요 원피아 숨기고 음 모양 깨지는 찌직소리였네 짠이 버리자마자 짠이 들어오고요 풀이지 못 먹어도 풀 이렇게 약할 때는 풀로 가져와도 됩니다 6구고요 그래서 무섭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어머 올인 풀을 한 번 더 쳐주면 하프만 8억 정도만 콜 뭐 떠야 되는데 얘는 안 죽어요 아 나 잘못 갔네 얘는 지금 올인 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콜 콜 콜 콜 한 번만 더 아 이러다가 페인 되는 거 아냐 한 번만 더요 이제 나가시고 안녕 10억 받았네 어떻게 10억 받았지 사이드 쓴 게 어떻게 계속 그렇게 된 거야 자 어쨌든 일단 가보자 자 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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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모양으로 모양으로 하트 콜 그리고 가다가 파인트 4봉 뜰까봐 또 사 4가 다 빠졌잖아 4봉 떠도 문제에요 네 안됩니다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이번만 할거에요 네이버에서 녹색창에 비짜 루 비짜 루 닷컴 검색해보시면 사무실 뭐 스포츠 센터에서 비품들 있죠 계속 써야 되는 정말 싼 가격에 늘어놨습니다 늘어놨어요 아주 그냥 검색하는 재미도 있구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된대 펑카로 마무리 해 드릴께요 펑카로 마무리 해 드릴께요 펑카로 다이 다이 안녕하세요 비짜 루 닷컴 검색해 주세요